파란 도깨비, 빨간 도깨비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울 만큼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파란 도깨비와 빨간 도깨비가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파란 도깨비한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란 도깨비 내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어 며느리가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들도 며느리도 도깨비였습니다. 며느리 도깨비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댁살림을 잘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아직 너무 어려서 살림 실력이 워낙 서툴었습니다. 시집을 온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파란 시어머니 도깨비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예, 아가야. 내가 밥을 앉혀놓았다. 그런데 내가 급히 장에 갈 일이 있으니 내가 부뚜막 앞에 앉아서 천천히 불을 살피거라. 그러자 며느리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리고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며 배웅까지 했지요. 며느리는 불을 때려 부엌에 가려다가 생각했어요. 방금 어머님이 보고 가셨으니까 잠깐 쉬었다 해도 되겠지?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동안 시집 와서 긴장을 해서인지 너무 피곤했던 며느리는 깜빡 잠이 되고 말았어요. 당연히 어머님께서 앉혀놓고 간 밥은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깨어나며 말했어요. 어? 이게 무슨 냄새지? 탄 냄새잖아? 탄 냄새를 맡은 며느리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아이고, 뭐니나. 이 일을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때 하필 시아버지 도깨비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크게 혼줄이 날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 냄새를 맡은 시아버지 도깨비는 벌써 눈치를 채고 말했어요. 오라, 우리 새아가가 밥을 모두 태운 게로구나 라고 혼자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슬픈 표정을 지은 새의 며느리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들인 모양이구나. 그 때문에 밥이 탔구나. 다음부터는 적게 들이마. 미안하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라며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해서 들어온 아들 도깨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물을 적게 길어온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많이 길어오겠습니다. 하면서 역시 자신의 잘못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도깨비는 아니다. 아니야, 다 내 잘못이다. 밥 지을 시간을 너무 빨리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것 때문에 밥을 모두 태운 거야. 우리 새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싶었던 거다. 그렇지? 하고 말하면서 역시 자신의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란 도깨비네 가족은 모두 큰 소리로 웃었고 그리고는 다시 맛있는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얼마 뒤 옆집 빨간 도깨비네 집에 아들 도깨비도 장가를 들어 어린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 도깨비네 부엌에서 열심히 불을 떼며 밥을 짓고 있었는데 빨간 도깨비진 며느리도 그 맘 밥을 모두 태우고 말았습니다. 타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가자 가장 먼저 시어머니 도깨비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다 나온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이쿠 속까지 몽땅 태워버렸구먼 속상해 죽겠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볼멘 목소리로 말대꾸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되들자 황당한 시어머니 도깨비는 더 심하게 화를 냈지요. 뭐가 어째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이지 꼬박 꼬박 말대꾼이. 그때 바깥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저런 못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집안이 망할 징조군. 아버님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저더럼만 뭐라고 하세요? 제가 일부러 밥을 태운 것도 아닌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그때 며느리의 모습을 보던 신랑 도깨비가 나타나서는 부인에게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어른들께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친정으로 가서 다시 배워갖고 오던지 해. 당신같이 버릇 없는 여자랑은 못 사니까. 이 말을 들은 며느리 도깨비는 화가 나서 정말로 친정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요? 하면서 집을 나섰지요. 그렇게 친정집으로 가는 길에 빨간 도깨비진 며느리는 파란 도깨비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딜 가시는 길이세요? 이렇게 둘은 대화를 이어가던 중 빨간 도깨비진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는 사연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도깨비진 며느리가 물었어요. 정말 저희 시댁은 식구들이 다 못된 것 같지요? 저는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그러자 파란 도깨비진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빨간 도깨비 가족들은 모두 잘나고 좋은 사람들이네요.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고 자기가 한 일은 옳으니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모두 스스로가 잘못한 게 많아서 서로 미안해하느라 싸울 일이 없거든요.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빨간 도깨비진 며느리는 다시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며느리는 어른들께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속까지 태워버려서 많이 속상하셨지요? 앞으로는 조심해서 밥을 짓겠습니다. 제가 금방 밥을 다시 지어오겠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며느리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가야.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른답지 못했구나. 우리 같이 밥을 짓자꾸나. 나도 처음엔 밥을 많이 태웠단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온 가족이 함께 화해를 한 후 새로 밥을 지어 맛있게 먹었답니다. 잘못한 도깨비들끼리 먹는 밥은 어느 때보다도 맛있었답니다. 과부와 사냥꾼 옛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린 손자와 손녀를 키우며 사는 중년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병으로 남편과 아들 내외를 모두 떠나 보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돈을 벌어서 힘겹게 손주들을 돌보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과부는 집에서 소일삼아 닭 몇 마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 일을 도와주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손자와 손녀가 하얗게 겁을 질린 얼굴로 마당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얘들아 무슨 일인데 그러고 서 있니? 무슨 일인가 싶어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닭들에게 먹이를 주러 갔는데 닭들이 전부 죽어 있었어요. 과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서둘러 닭장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 닭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어디서 날아들어왔는지 모를 웬 매 한 마리가 죽은 닭의 내장을 파먹고 있었어요. 이놈, 네가 애지중지 키우던 이 닭들을 모두 죽였구나. 과부는 잔뜩 화가 나서 냅다 빗자루로 매를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잠시 후 그 마을에서 성격이 험악하기로 소문난 매 사냥꾼이 들이닥쳤습니다. 과부가 죽인 매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사냥꾼은 오자마자 남의 매를 왜 죽인 거요? 어서 매값을 물어내시오.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부는 두렵기도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과부 역시 방금 일로 화가 단단히 난 상태였거든요. 이보시오. 당신매가 우리 귀중한 닭들을 모두 잡아먹은 것이 안 보이시오. 먼저 닭값부터 물어내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소. 하며 당당하게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과부와 사냥꾼은 계속 실랑이를 벌였고 결판이 날 것 같지 않자 과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우리 원님에게 판결을 부탁합시다. 그러자 사냥꾼이 말했지요. 좋소. 원님 판결에 따라 따르는 것이오. 둘은 결국 고을원에게 판결을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 자신의 입장을 원님에게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다행히 원님은 마음씨가 좋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 쪽에 마음이 더 갔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애초에 매 사냥꾼이 매 간수를 잘못해서 생긴 일임에도 매 사냥꾼이 계속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가족은 가난해서 맥값에 물 처지도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 과부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님은 생각하다가 매 사냥꾼에게 물었습니다. 매들은 보통 무엇을 잡느냐? 이에 사냥꾼은 대답했어요. 매들은 보통 토끼나 꽁, 족제비 같은 들짐승류를 잡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번에는 맥값을 물어보았습니다. 맥값이 얼마인가? 사냥꾼은 맥값을 올려받을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들은 보통 둔한 놈이라도 500냥은 넘게 나갑니다. 하며 거짓으로 값을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질문을 받고 매가 아닌 솔개들은 무엇을 잡느냐? 그리고 값이 얼마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냥꾼은 솔개들은 그냥 닭과 같은 가축이나 개구리 등만 잡고 값도 없어서 거져주는 실정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원님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힘들일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방금 과분의 닭을 잡은 배는 솔개이니 사냥꾼이 닭값을 물어야 한다. 네? 사냥꾼은 억울해했지만 애초부터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다 이치에 맞는 말이고 원님의 명의 지엄에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울상을 지으며 닭값만 잔뜩 물어주게 되었답니다. 과분은 원님의 멋진 판결에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 과분은 원님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과분은 이웃집 위를 돕고 품삭스로 얻은 수수로 수수팥떡 여러 개를 만들어 관하로 가지고 갔습니다. 원님, 지난 일이 너무 감사해서 떡을 좀 해왔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것밖에... 원님은 이 중 하나를 먹더니 아주 맛이 좋구나. 아주 잘 먹었다. 이리 맛있는 떡을 그냥 먹을 순 없지. 하며 맛을 칭찬한 뒤 떡값으로 다섯 푼을 과부의 바구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지난 일이 너무 감사하여 제 성의로 준비한 것이온대. 과부는 너무 황송하여 괜찮다고 했지만 원님은 나 또한 고마움의 표시니 거절하지 말거라. 그리고 남은 떡들은 아정과 포졸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아정과 포졸들에게 떡을 모두 나눠주고 고개 숙여 여러 번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은 아정들과 포졸들을 집합시켜 얼마나의 떡을 먹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방은 세 개 정도를 먹었고 형방은 열 개 남짓되는 양을 먹었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 먹은 떡 양을 말했지요. 원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정성 들여 만든 떡을 먹었으면 보답을 해야 하는 법이오. 떡 한 개당 못해도 세 푼으로 쳐서 먹은 떡의 양만큼 과부에게 돈을 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전들은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으나 이내 사또의 뜻을 깨닫고 품풍히 모아 과부네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때 원님은 쪽지 하나를 적어서 함께 보냈습니다. 떡을 너무 잘 먹어 아전들이 뜻을 모았소. 작은 땅이라도 사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오. 라고 적힌 쪽지였지요. 과부는 원님과 아전들의 친절한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원님의 당부대로 작지만 기름진 밭을 사서 밭을 읽으며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졌던 사냥꾼은 다시는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도령과 꼭두각시 옛날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꼭두각시는 성격이 성격이 아주 착하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도 튀어나온 데다가 몸도 퉁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하자고 하는 청년이 없어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게다가 혼인처가 생긴다 해도 살림이 가난하여 시집을 보낼 처지도 못되었답니다. 서른 살이 되도록 혼자였던 꼭두각시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 너머 마을 목 도령이란 총각이 배피를 구한다며 꼭두각시와 혼인을 하고 싶다는 소식이었어요. 꼭두각시의 아버지와 꼭두각시는 너무나 반가워 바로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인연이 지나도록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로 처녀집에서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목이 빠지게 계속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중 꼭두각시의 아버지가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꼭두각시는 혼자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찌 살아가지? 할 수 없어. 이젠 기다리지만 말자. 목도령을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목도령이 사는 마을에 가기로 결심한 꼭두각시는 그날로 목도령이 사는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산속을 들어가게 된 꼭두각시는 가다가다 찾지 못하고 결국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늦은 밤에 집을 찾는 것은 위험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야겠다. 한 걸음도 걸을 기운조차 남지 않게 된 꼭두각시는 목도령 집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근처에 묵어갈 곳이 없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아 작은 오두막 집이 꼭두각시의 눈에 들어왔어요. 지쳐가던 꼭두각시는 다시 힘이 났습니다. 오두막 집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르자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꼭두각시는 물었어요. 죄송한데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가도 될까요? 그러자 노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노추하지만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그렇게 꼭두각시는 오두막 집을 들어가서 지친 몸을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처녀 혼자 어두운 밤 산속을 헤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노인이 너무나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바로 그 목도령이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워낙 살림이 가난해서 혼사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차마 장가 미천을 준비하지 못해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서른 두 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보내고 이러고 있었소이다. 그런 상황에서 저자가 제발로 와주다니 이것이 진정 인연이 아닌가 싶소. 잊지 않고 찾아주어서 너무 고맙소.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마침 마침 그 집 아들 목도령이 나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도령의 얼굴이 심하게 곰보이고 곱추 등에 팔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어요. 착한 꼭두각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실키는 커녕 목도령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서방님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둘은 바로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혼례 다음 날부터 바로 남편과 함께 일을 나섰지요. 꼭두각 씨는 방아 바느질 등 온간힐을 돕고 이웃집에서도 가서 품을 팔았습니다. 목도령도 성한 몸이 아니지만 아내를 돕기 위해 나무를 해서 장터에 팔고 온갖 일을 열심히 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미천이 모이자 농과 밭도 사고 소까지 사며 어느 정도 여유있게 살만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쯤 그 지방에 사또가 새로 왔는데 엄청난 탐관 오리라 작은 땅에 농사라도 지으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받아갔고 잔치며 마을에 다리를 놓는다 비석을 세운다 등등 각가지 이유를 대며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우리 그냥 더 깊은 산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 사는 것이 어떻겠어요? 꼭두각시가 묻자 목도령도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한 목도령과 꼭두각시 부부는 날이 저물자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어느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앞에서 부부는 문을 두드리며 누가 계시는지 물었지요. 그러자 집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어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부부의 사정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반겨주었고 정성스럽게 음식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안타까워하며 말하였습니다. 자 이걸 받게나 힘들 때 도움이 될 걸세 이게 뭔가요? 부부는 할머니에게 받은 것을 살펴보았어요. 할머니가 건네준 것은 푸른 나무를 섞은 주먹밥과 표주박에 담긴 붉은 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다음 다시 길을 떠난 꼭두각시 부부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이거라도 먹을까요? 힘들 때 도움이 될 거라는 할머니 말씀이 우리가 배고팠을 때 먹으라고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둘은 어제 할머니에게 받은 나물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던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당신 얼굴이 내 얼굴도 바뀌었어? 당신 얼굴도 바뀌었어요? 꼭두각시의 얼굴이 고운 얼굴로 바뀌었으며 목도령도 건실한 청년으로 변한 것입니다. 부부는 너무 기분이 좋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낼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부부는 목이 말랐어요. 우리한테 할머니가 주신 붉은 물이 있어요. 이걸 마시면 무슨 좋은 일이 또 생길 까요? 라고 꼭두각시가 말했습니다. 부부는 할머니가 주신 붉은 물을 마셨어요. 그러자 이상하게 부부는 잠이 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에서 깬 두 사람은 또다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는 밭을 일구기 딱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부는 그곳에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애 때처럼 밭을 일구던 목도령이 호미의 무언가가 댕그랑 소리가 들리며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하여 바로 땅을 파보았지요. 그러자 땅 속에서 호리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호리병 이길래 나중에 사용할 때가 있겠다 싶어 처마에 달아놓았어요.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한 스님이 부부의 집에 시조를 오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스님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스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편히 쉬다가 우연히 호리병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한 할머니에게 나물 주먹밥과 물을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찌 하십니까? 부부가 묻자 새님은 그 할머니는 관세음보사리고 주먹밥 속에 나물은 약초며 물은 약수라고 합니다. 호리병 호리병은 그 둘을 먹어야 보이는 보물이지요. 부부께서 착한 마음을 가졌기에 보살님이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저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 물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스님은 호련이 사라졌습니다. 꼭두각시 목도령 부부는 스님의 말대로 해보고는 호리병에서 원하는 것이 모두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부부는 마을로 내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어주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이들은 없었으며 두 사람은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씨로 사람들에게 보시하면서 자식도 많이 두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 호리병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묻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호리병을 찾아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말입니다. 고양이와 하아녀 옛날 옛날 어느 부잣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주인은 고양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기만 해도 발길질을 하고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 몽둥이로 때리는 등 고양이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도망갈 법도 한데 고양이는 부잣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잣집에 사는 하녀 때문이었어요. 하녀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고 당연히 그 고양이도 아껴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잣집 주인이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없이 안쓰러운 마음에 고양이를 더 챙겨주었답니다. 주인 몰래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주인이 잠든 뒤에는 놀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는 부잣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온 집안을 다 찾아보았지만 고양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었던 하녀는 이리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주인의 심부름을 가던 하녀에게 어떤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고양이를 찾고 있으십니까? 놀란 하녀는 대답했어요. 그것을 스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요? 찾고 계신 고양이는 산속에 있으니 산속으로 가서 찾아보시지요. 하녀는 스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고는 서둘러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넓은 산 중에서 고양이를 찾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하녀는 집주인에게 혼이 날 것이 두려워 집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하룻밤을 산속에서 보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산속을 헤매던 하녀는 불이 켜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하녀는 그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의 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으러 왔다가 날이 어두워져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하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하녀는 찜찜한 마음이 들었으나 갈 곳도 없고 해서 여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하녀의 마음은 더 찜찜해졌어요. 집안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 손님이 고양이를 찾고 있다는 구먼. 고양이를 아주 많이 아꼈던 모양이야. 밤중까지 돌아다니는 걸 보니 그러니 저 여자는 잡아먹으면 안되겠네. 다행히 잡아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지만 하녀는 하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들은 누구지? 누군데 사람을 잡아먹는다 안 잡아먹는다 하는 거지? 생각하며 하녀가 말소리가 들리는 쪽을 살펴보자 살짝 열린 문틈으로 호랑이 꼬리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하녀는 너무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여자가 나와 하녀에게 물었어요. 시장하지 않으신지요? 하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자는 하녀를 어느 방으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이곳에서 무거시지요? 하녀는 얼떨결에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하녀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고양이가 그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하녀는 너무 깜짝 놀라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니?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원래 호랑이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양이가 되어 인간들과 살게 되었는데 저를 보살펴주신 덕분에 다시 호랑이가 사는 곳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는 이제 다시는 인간들과 살 수는 없는 몸이 되었지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지내기에는 위험한 곳이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어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고양이는 흰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돌아가는 길에 호랑이가 따라오면 이 보자기를 흔드십시오. 보자기가 호랑이로부터 한여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꼭 간직하십시오. 다음날 날이 밝자 한여는 고양이를 두고 가기가 마음이 아팠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살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곧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돌아보자 고양이의 말대로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여는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었지만 지난밤 고양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흰 보자기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갑자기 얌전해지더니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덕분에 한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여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주인이 한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 집이 엉망인데 며칠째 집을 비우고 정신이 있는 것이야. 한여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집주인에게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한여를 지켜준 흰 보자기가 궁금했어요. 집주인은 흰 보자기를 흔들어 보았지요. 그러자 흰 보자기 안에 금화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그 금화를 보자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이 흰 주머니가 고양이가 너에게 준 주머니가 맞느냐 네 네 맞습니다. 집주인은 자신도 그 흰 보자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여가 말한 산속을 찾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했습니다. 키우던 고양이를 찾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자는 역시 들어오라고 하였고 한여가 말했던 이런 것처럼 옆방에서 소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리는 소리는 한여가 말했던 이야기들과는 달랐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고양이가 말한 그 사람이지 그렇게 고양이를 괴롭혔다며 도망가기 전에 얼른 잡아먹어야 겠구만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집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곧장 도망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있던 방문이 열리며 호랑이가 들어왔습니다. 호랑이는 집주인을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집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자 한여는 부잣집에서 금화주머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을 찾은 오누이 옛날에 한 나무꾼이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오빠 이름은 헨젤 누이 동생 이름은 그레테리였지요. 나무꾼은 일찍 죽은 아내 대신에 새엄마를 데려왔습니다. 새엄마는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오누이를 못살게 굳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온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먹을거리는 떨어지고 걱정만 늘어갔지요. 하루는 새엄마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에도 먹을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아이들을 숲에다 버리고 옵시다. 물론 아버지는 펄쩍 뛰며 안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새엄마는 막무가내로 우겨댔습니다. 아니 그럼 내 식구가 함께 굶어 죽자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숲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 소리는 옆방에 있던 오누이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레텔이 울먹울먹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는 버림받는 거야? 아니야 오빠한테 좋은 꾀가 있으니 아무 걱정마. 헨젤은 동생을 달래놓고 새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달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조약돌을 잔뜩 주워가지고 돌아왔어요. 이튿날 아침 새엄마가 오누이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일어나라 숲으로 나무하러 가자꾸나. 새엄마는 오누이한테 빵 한 덩이씩을 주었어요. 오누이는 아버지와 새엄마의 뒤를 따랐습니다. 헨젤은 일부러 맨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얀 조약돌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렸지요. 숲에 오자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불을 쬐면서 기다리렴. 우리는 저쪽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올 테니. 아버지와 새엄마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헨젤과 그레텔은 빵을 먹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새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닥불도 꺼져 차가운 재만 남았어요. 그레텔이 몸을 오들오들 떨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아무 걱정마. 조약돌만 따라서 가면 되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하얀 조약돌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엄마는 오누이를 바라보며 잔뜩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버지는 몹시 기뻐했지요. 며칠 뒤 새엄마는 다시 아버지를 들고 깠습니다. 아이들을 내일 당장 버리고 와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오누이를 데리고 숲으로 갔지요. 이번에도 새엄마는 오누이 한테 빵을 주었습니다. 오누이는 아버지와 새엄마의 뒤를 따랐어요. 헨젤은 일부러 맨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조금씩 떨어뜨렸습니다. 미처 조약돌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와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테를 버려두고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누이는 빵 한 덩이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요. 어느덧 해가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아무 걱정 마 빵 부스러기만 따라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빵 부스러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새들이 죄다 쪼아 먹어버렸던 거예요. 길을 잃은 오누이는 숲속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던 오누이 앞에 작은 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빠 맛있는 과자로 만든 집이야. 정말 벽은 빵 지붕은 케이크 창문은 사탕이잖아. 배고픈 오누이는 정신없이 그 집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때 사납게 생긴 마녀 할멈이 나타났어요. 요 녀석들 남의 집을 함부로 뜯어 먹다니. 마녀는 헨제를 쇠창살이 달린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레테란 대소리 쳤어요. 맛있는 요리를 잔뜩 만들어 내 오빠한테 줘라 통통하게 살이 찌면 잡아먹을 테니까. 덕분에 헨젤은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녀는 아침마다 우리로 다가와 헨젤한테 말했어요. 손가락을 내밀어 보아라. 얼마나 살이 쪘나 보게. 마녀는 눈이 워낙 나빠서 직접 만져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헨젤은 가늘다란 뼈다귀를 상살템으로 내밀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야? 마녀는 투덜거리며 돌아서곤 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더는 못 참겠다. 그냥 잡아먹어야지. 그레테 오븐이 알맞게 달 구워졌는지 살펴보아라. 그레테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신용을 하며 물었어요. 오븐이 뜨거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일하고 내가 하는 걸 똑똑히 봐. 마녀는 오븐에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이때 그레텔이 마녀를 오븐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마녀는 뜨거운 오븐 속에서 새까맣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은 재빨리 우리를 열고 핸젤을 꺼내주었지요. 오노이는 마녀의 보석을 잔뜩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노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새엄마는 병들어 죽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핸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리고 마녀의 보석을 바라서 큰 보좌가 되었답니다. 장자 이야기 어느 날 장자가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까치가 장자의 눈앞을 날아갔습니다. 장자는 까치가 날아간 곳을 바라보았는데 까치는 멀리 가지 않고 근처 숲 나뭇 까지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장자가 화를 들고 있는 데도 멀리 날아가지 않는 까치를 보면서 장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신에게 화를 겨눌 줄도 모르고 저 까치는 왜 저 곳에 앉아 있는 것인가 장자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까치는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장자는 까치가 바라보는 곳을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의 사마귀가 있었어요. 까치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귀 또한 까치가 자신을 노리는 것을 모른 채 어느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마귀가 보고 있는 것을 돌아보자 매미가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매미도 역시 사마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힘차게 울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장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서로 얽혀있구나. 어리석게도 매미는 더위를 피해 노래할 줄만 알고 사마귀가 자신을 노리는 것을 몰랐고 사마귀도 매미잡을 생각에 까치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을 몰랐구나. 까치도 마찬가지다. 사마귀를 보고 있느라 내가 화를 겨누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구나.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이 놓인 이익만을 쫓느라 자신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장자는 이렇게 끈 깨달음을 얻고 숲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놈이 남의 정원에 함부로 돌아온 거야? 그것은 숲속의 저택을 지키는 하인이 장자를 따라오며 화를 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장자 또한 까치를 잡을 생각에 정신이 팔려 남의 집안으로 들어간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좀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장자는 자신도 매미와 사마귀 까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까지 깨달았답니다. 그 후로 장자는 부끄러워 석달 동안이나 집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장자는 세세로 반성할 줄 아는 훌륭한 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공주와 일곱 난쟁이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씨 좋은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 사이에는 오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왕비는 창가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어요. 왕비는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하늘을 보다가 금한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맺힌 붉은 피를 보며 왕비는 생각했어요. 눈처럼 하얀 살결과 피처럼 붉은 입술 수처럼 까만 머리를 가진 아이를 갖고 싶구나. 왕비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왕비는 이듬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새하얀 살결에 붉은 입술 윤기나는 까만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왕비는 공주의 이름을 백설이라고 지었답니다. 하얀 눈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왕비는 공주를 낳고 얼마 뒤에 그만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곧 아름다운 새 왕비를 맞아드렸습니다. 왕비는 예쁜 얼굴과는 달리 마음씨가 고약한 마녀였지요. 새 왕비에게는 무슨 말이든 물으면 정직하게 대답하는 요슬거울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거울을 보면서 늘 묻곤 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때마다 거울이 왕비에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왕비님이지요.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예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어느 날 왕비가 요슬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님은 왕비님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요슬거울의 대답을 듣고 왕비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백설공주가 나보다 예쁘다니 도저히 못 참아. 왕비는 아무도 몰래 사냥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쉬도 새도 모르게 죽여라.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차마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공주님 왕비님을 피해 멀리 멀리 도망치세요. 사냥꾼은 멧돼지의 허파와 간을 갖고 돌아가서 왕비에게 백설공주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편 깊은 숲속에 혼자 남겨진 백설공주는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아 이런 곳에 집이 있다니 백설공주는 기뻐하면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오두막 안에는 작은 식탁 하나와 일곱 개의 작은 의자 일곱 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일곱 개의 접시에 일곱 개의 포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어쩌면 이렇게 작은 의자가 다 있을까 하루종일 숲속을 헤맨 백설공주는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조금씩 덜어먹고 작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오두막 주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보석을 캐는 일곱 난쟁이였지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는 처음 봐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걸까 모두들 궁금해 하는데 백설공주가 눈을 반짝 떴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못된 왕비 같으니 라고 공주님 우리랑 함께 살아요. 이때부터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와 한 식구가 되었답니다. 한편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한 왕비는 자신있게 요새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숲속에서 일곱 난쟁이와 살고 있는 백설공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니. 왕비는 분을 참지 못하고 펄쩍 펄쩍 뛰었어요. 왕비는 빗장수로 변장하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씨 예쁜 빛 좀 구경해봐요. 빗장수는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겨주는 척 하다가 동모든 빛을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았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다행히 난쟁이들이 곧 돌아와 공주를 구해주었습니다. 공주님 앞으로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세요. 난쟁이들이 말했어요. 왕비는 또다시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이 성안에서는 왕비님이 제일 예쁘지만 이 세상에서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거울의 말에 왕비는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어요. 아니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야? 왕비는 이번에는 사과장수 할머니로 변장을 했습니다. 한쪽에 독을 바른 사과를 가지고 오두막으로 갔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그러지 말고 사과 마시라도 한번 봐요. 왕비는 사과를 먼저 한입 베어먹은 다음 백설공주에게 주었어요. 백설공주는 꿰매 넘어가서 독사과를 한입 베어물었습니다. 그 순간 공주는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지요. 이번에는 꼼짝없이 죽었겠지. 왕비는 큰소리로 웃으면서 성으로 돌아갔어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님 정신 처리세요.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백설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공주님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넣고 슬프게 울었어요. 그때 이온나라 왕자가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난쟁이들은 왕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아름다운 공주님을 내가 데려가도 되겠소? 왕자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난쟁이들은 공주를 왕자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왕자의 시종들이 유리관을 어깨에 메고 갈 때였어요. 한 명이 넘어지는 바람에 유리관이 바닥에 쿵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이 묻은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공주는 곧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공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일곱 난쟁이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왕자 낸 아름다운 백설공주에게 청혼을 냈습니다.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일곱 난쟁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콩제팥지 이야기와 많이 닮았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착하고 예쁜 딸이 새엄마에게 구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요술거울은 사실만을 말하는 거울이었는데요. 거울이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공주가 공경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거울이 조금 얄미웠지만 우리에게 이야기에 나오는 이 요술거울이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